보장왕이 도교를 신봉하자 보덕화상이 암자를 옮기다.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흥법 제3에 나오는 내용이다. 고구려 본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 만년인 무덕정관 연간 서기 618에서 649 애나라 사람들이 오두미교를 다투어 신봉하자 당나라 고조가 이 소문을 듣고 도사를 시켜 천존상을 보내왔다. 도사가 도덕경을 강론하자 왕과 나라 사람들이 들었는데 즉 제27대 영유왕 이 왕위에 오른 지 7년인 무덕 7년 값인 서기 620 사이였다. 그 다음 해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불교와 도교를 배우겠다고 청하자 당나라 황제 고조를 말한다. 가 이를 허락하였다. 보장왕 이 왕위에 오르자 정관 16년 이민 서기 642이다. 유불도 삼교를 함께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당시 총에 받던 재산 개소문 이 왕을 설득하기를 유학과 불교는 함께 번성하고 있지만 도교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 당시 보덕화상 이 반용사에 있었는데 자도인 도교가 정도인 불교에 필적하면 구군이 위태로워질 것이라 염려하여서 여러 차례 왕에게 가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역으로 암자를 날려 남쪽 완산주 지금의 전주이다. 고대산 의로 옮기고 거기에 머물렀다. 이때가 영이원년 경술서기 652 6월이다. 또 본전에서는 건봉 2년 정묘서기 667 3월 3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였다. 총장 원년 무진서기 668의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경술년부터 19년이다. 지금 경복사에는 나라온 암자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이상은 국사에 실려 있다. 진락공 이자현 이 시를 지어 당에 남겨두었고 문열공 김부식 이 전기를 지어서 세상에 전하였다. 또 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수나라 양재가 요동을 칠 때에 비장양명 이 전쟁에 불리해지자 죽으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총애받는 신하가 되어서 저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시 가권력을 잡자 개를 씨로 삼았으니 곧 양과 명이 합해진 글자였다. 또 고려고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수나라 양재가 대업하려는 임신 서기 612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왔다. 10년 갑술 서기 614 10월에는 고려왕 당시는 제25대 영양왕 이 왕위에 오른 지 25년째 되는 해이다. 이 글을 올려 항복을 청하였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작은 활을 품에 숨겨 사신을 따라 양재가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갔다. 양재가 고려의 국서를 읽고 있는데 활을 쏘아 양재의 가슴을 맞추었다. 양재가 군사를 돌리며 주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 친히 작은 나라를 정벌하다가 불리하여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러자 우상양명 이하리였다. 신이 죽으면 고구려의 대신이 되어 반드시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폐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양재가 죽은 뒤에 양명이 고구려에서 태어났는데 15세가 되자 총명하고도 신기한 무용이 있었다. 당시의 무양왕 이 그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국사에서는 영유왕의 이름을 건무 혹은 건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무라고 했으니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불러서 신하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성을 개시라 하고 이름을 금이라고 하였다. 지위가 소문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바로 시중의 벼슬이다. 당서에서는 개소문이 스스로 망리지라 불렀으니 중국의 중서령과 같다고 하였다. 뜻인지의 비사서를 보면 소문대영웅이 서문을 쓰고 줄을 달았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소문이 바로 벼슬 이름이라는 것이 문언으로 증명된다. 그런데 전에서는 문인 소영웅이 설을 썼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개금 이왕에게 아뢰었다. 소태 세 개의 발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세 가지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나라 안을 복원돼 오직 유교와 불교만이 있고 도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옳다고 여기고는 당나라의 도교를 청하였다. 당태종은 서달든 도사 여덟 명을 보내주었다. 국사에서는 무덕팔년 의류석이 625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를 구하였더니 당황제가 허락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한다면 양명은 갑술년 서기 614에 죽었다가 고구려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나이가 겨우 10여 세에 총애받는 재상이 되어서 왕을 설득하여 사신을 보내 도교를 청했다는 것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의 날짜를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지금 둘 다 기록해둔다. 왕이 기뻐하며 저를 도교의 도관으로 만들고 도사를 높여 유학의 선비 위에 앉게 하였다. 도사들은 돌아다니며 나라 안에 유명한 산천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옛 평양성의 지세가 신월성, 반월성이라 하여 도사들이 주문을 외워 남하의 용에게 명령하여 성을 중축하게 하여 만월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용원성이라 하였다. 또 예언서를 만들어서 용원도 또는 천년보장도라고 하였다. 혹 영석세간에서는 도제암 또는 조천석이라고도 한다. 옛날 동명성제가 이 돌을 타고 상제에게 올라가 조회했기 때문이다. 을 파내어 깨뜨리기도 하였다. 개금은 또왕에게 아래어 긴 성을 동북쪽과 서남쪽에 쌓도록 하였는데 이때 남자들은 성을 쌓으러 나가고 여자들은 농사를 지었으니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끝났다. 보장왕의 시대에 이르러 당나라 태종이 직접 육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또 분리하여서 돌아갔다. 고종 총장 원년 무진년 서기 668회의 우산 유인괴, 대장군 이적, 신라 김인문 등이 공격하여 깨뜨리니 나라가 멸망하였다. 왕을 포로로 잡아 당나라로 돌아가니 보장왕의 서자가 사천여가를 인솔하여 신라에 투항하였다. 국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울러 기록해둔다. 대한팔년 신미석이 1092회 우세승통 의천 2 고대산 경복사의 비례방장 애가서 보덕성사의 영정에 예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열반의 대승 가르침은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하네. 에서카도다 승방을 날려온 후에 동명왕의 옛나라가 위태로워졌구나. 그 발문에 이러한 말이 있다.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에 현혹되어 불법을 믿지 않았으므로 보덕법사는 곧 승방을 날려 남쪽으로 이 산에 이르렀다. 그 후에 신령스러운 사람이 고구려 마령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고하기를 너희 나라가 폐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 국사와 같고 그 나머지는 본전과 승전에 실려있다. 법사에게는 뛰어난 제자 11명이 있었다. 무상화상 은 제자 김치 등과 함께 금동사를 창건하였고 정멸과 의웅 두법사는 진구사를 창건하였으며 지수는 대승사를 창건하였고 일승은 심정대원 등과 대원사를 창건하였다. 수정은 유마사를 창건하였고 사대는 계육 등과 중대사를 창건하였으며 개원화상 은 개원사를 창건하였다. 명덕은 연구사를 창건하였고 개심과 보명 도 전기가 있으니 모두 다 본전과 같다. 다음과 같이 참미한다. 불교는 널뛰넓어 바다처럼 끝이 없어. 유교 도교 같은 온갖 신의 다 받아들인다네. 고구려왕 가소롭게도 웅덩이만 막았지. 와룡이 바다로 옮겨감을 알지 못하였다네.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